네 저는 이제 꼭 보게 되실 영화 그녀가 죽었다를 제작한 제작사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대표로 또 사회를 맡고 제가 사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희 배우분들도 열심히 무대 인사에 호응해주고 있어서 근데 관객 여러분도 같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또 주어진 시간에 아주 즐겁고 유익한 무대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소개를 할텐데요. 여의하게 한번 환영해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께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그녀가 죽었다를 연출한 김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굳은 날씨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주신 시간 아깝지 않도록 영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보시기에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좋은 시간 보내시고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많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저희 배우분들 정말 너무 훌륭한 여령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신혜선 배우부터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녀가 죽었다에서 인플루언서 한소라 욕을 맡은 신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휴일날 저희 영화를 선택해서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게 선택해주신 만큼 재밌게 보러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또 재밌더라 이렇게 또 잘 얘기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한 주에 마무리하는 날인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또 영화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루기 역을 맡은 박인이라고 합니다. 비도 오고 일요일 오후고 집에서 쉬고 싶으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릴러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정말 많이 웃으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찍었거든요. 앞으로의 영화 보시는 시간이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학을 연기한 윤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 저희 영화 보기 좋은 날씨입니다. 저희 영화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한 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시간 저희 영화와 함께 보상 받으시고 다음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시작하시는데 제가 혹시 방해될까봐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일부러 앞으로 제가 화려하게 변한 대연기를 할 거거든요. 기대 안 하신 분이 이제 훅 들어갑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영화관에 앉아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은 최고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싸이코 역을 연기한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휴일 날 시간 내서 저희 영화 선택해서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재밌는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겠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참 영화 재밌더라 라고 또 좋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멋진 변혈매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주말인데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태 연기를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잘 어울렸나요? 네! 참 기분 좋아야 될지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황은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별명화도 많은 입소문 소수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고 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철역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고 계십시오. 출고 계십시오. 출고 계십시오. 그럼omma organisationstake 그럼 민족들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죄송한 시간 오랜 오랜 waited Sec chn 홍 shed 미 모드